할렐루야 저는 오산 소망계의 이평하 목사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창문을 열고 찬양을 틀면 밖에 있는 나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왜 나는 나무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는 건지 마음이 아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찬성 중에 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이 또 10편 34편 1절에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하며 내 입에 계속 가리로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나 은혜 받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많은 부분의 찬양보다는 짜증과 불평을 노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하고 살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잘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둠과 슬픔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늘 밝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나무는 늘 푸르고 바다는 언제나 고요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우리 영혼은 새처럼 주님과 함께 날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 도세에 걸려서 호우적댑니다 땅의 꽃에 피곤해 지쳐서 헤매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누가 행복에 겨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에 겨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땅의 어떤 곳으로도 얽매이지 말아야 하지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상관없이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분깃이 아니라 주님 자체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성겨야 합니다 구약의 욕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자체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옥속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한밤쯤 되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새처럼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부엌에서도 자연을 보면서도 언제나 주와 동행하면서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믿었으니 행복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주님이 시킨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